중국의 질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과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기조는 성장 전략 전환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정책 기조에 맞춘 지속가능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으로 스타트업 협력 진출, 도시군 특설별 맞춤 진출, 소비자 시장 공략 세분화 등을 주문했습니다.